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영혼을 주셔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전략과 방법은 육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바로 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앞두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육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것을 알고 누가 보금 4장 3절에 보면 이미 누가 보금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루트로 바로 연약한 육을 공격한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네피린 문화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육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의 영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의 세계입니다. 오늘 요한보금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육은 다 필요 없고 육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런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거나 육신의 삶이 너무 무너져 있거나 규모가 없으면 결국 영적인 삶 영적인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 강단에서도 제자들의 사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보금 6장도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보금 6장도 이번 주 주일 강단과 똑같이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보금서에 다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한보금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의 능력과 메시아 되심을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보고 15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명 2만명을 먹이는 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최소한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보금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 육신적인 것을 보고 막 벌떼같이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떡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육적인 것을 원합니다. 문제 해결되고 없던 게 생기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그걸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구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오병이여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영의 세계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른바 군중신앙 무리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 여기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육을 가지고 속이는 사탄의 속임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3절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터질 수밖에 없는 더 근본적인 영적 사실 영적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게 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를 보고 이리 일비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그 배후에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우소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주목이란 말은 집중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고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꽃 시들고 사라지는 풀과 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영적 눈을 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육은 무익하고 반대로 영을 먼저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세상과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응답받고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다섯 가지 창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다섯 가지 완벽한 복입니다 이 다섯 가지 완벽한 창조의 복을 누리는 조건을 먼저 주셨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연약한 한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한계점에 부딪히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으면 창세기 3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붙잡으면 육과 내필임의 문화 환경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으면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왜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왜 강단 말씀을 즉시로 적용하고 순종하고 세상과 삶과 현장에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의 영이 살지 않으면 나의 영이 휘버렸지 않으면 나의 영이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 가정도 직장도 생업도 사역도 직분도 그 모든 것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거는 장사꾼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내 영혼 직분을 맡았다 사역을 하고 있다 교회에 막 크게 헌신하고 있다 큰일을 하고 있다 그건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주목해서 보겠죠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너의 영혼 지금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있냐는 거죠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상을 하고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다 하고 있는데 정작 너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누림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근케 되는 이라 지금 대교구는 장단기 결석자 특히 단기 결석자 지금 교구와 지역 속에서 무너져 있는 자 주저앉아 있는 자 빈 곳에 있는 자 황폐한 곳에 있는 자 그래서 현재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과 주로 대부분 육적인 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마치 영적 빈들에서 유림 방화하는 많은 우리 교구 성도들 지역 식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향해서 물론 우리가 스타트만 새가족과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구에 우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가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전달해서 그들의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번 캠프의 목적입니다 스타트만 2025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나 한 사람이 먼저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면 그 한 사람이 마치 5천명 2만명을 멍이는 기적의 발판이 되었던 작은 도시락 하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5천명 2만명을 먹이기 위해서 수천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200대나리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 도시락 하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시작점이 되어져서 5천명 2만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충분히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교구 우리 예배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를 살리는 이 예배 회복 캠프를 통해서 스타트만을 통해서 이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